점수 잡는 HACKERS 질문으로 문을 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루한 일상에 실증나셨나요? 혹은 뭘 찾고 계신가요? 이런 식으로 타겟으로 하는 청자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질문으로 출발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중요한 것은 이 광고가 무엇을 홍보하는 광고냐 바로 그 부분이 항상 문제에서 연결되는 출제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개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문제랑 연결을 시켜주셔야 되겠고 질문의 중반부에서는요. 아무래도 광고는 유혹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지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개하는 것에 대한 특징에 관한 정보들이 언급이 될 겁니다. 이때 어떤 특이사항으로 장점을 많이 부각을 시키겠죠. 아무래도요. 또는 청자들에게 제공되는 그런 혜택 등에 관한 정보들이 중반부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지문 끝으로 가면 대부분의 광고가 어떻게 끝나요? 1544 몇몇몇몇 이러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www.하고서 도메인 주소 알려주는 식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관련 정보는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알려주는 식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퍼트4의 이런 각 지문별 특징들 그리고 지문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흐름과 출제 포인트들을 지문 유형에 따라서 정리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보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핏 봤을 때 좀 비슷하게 중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좀 더 시간을 갖고 그 두 개 보기를 구별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가셔야겠죠. A번에서의 키는요. 호텔이라는 단어보다는 어플리케이션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호텔 부킹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건 아 호텔을 예약을 하는데 사용하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B번에서는 이제 리조트의 키워드를 맞춰 주셔야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숙박업소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C번에서는요. 어소시에이션의 키워드를 맞춰 주셔야겠습니다. 여행 관광 가이드의 협회를 홍보한다. 어떤 단체를 홍보한다는 것이죠. D번에서는 클로딩 스토어 옷가게 온라인상의 상점을 홍보하는 그런 질문이다.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7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청자들이 어떻게 Earn a Discount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고객들에게 즉 청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으로서 할인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할인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보기를 좀 확인해 보죠. 자 A번에서는 Fill out 해야 된대요. 설문지를 fill out 작성해야 한대요. 자 이제 questionnaire라는 표현은 종종 survey라는 표현으로 많이 바뀐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Fill out은 complete, right. 작성하다 채우다라는 뜻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B번에서는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회사를 소개를 하는 거 자 C번에서는 Posting, Review 이렇게 키워드 맞춰볼까요. 고객 후기를 게시함으로써 D번에서는 자 D번을 좀 주의 깊게 확인해 주세요. 서비스를 사용을 함으로써 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바로 이 Multiple Times라는 이 표현인데요. 여러 차례 그러니까 여러 번 서비스를 사용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이때 Multiple Times라는 표현은 지문에서 만약 언급된다면 구체적인 횟수 표현으로 등장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Part 3 or 4 이렇게 문제를 리뷰하다 보면 지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단서를 제시하고 보기에서는 그 단어를 좀 더 개괄적인 표현으로 문뚱 그려서 말을 바꾸는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킬밍을 통해서 다른 말로 바뀌어 등장할 만한 특별히 개괄적인 표현에 주목하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유리하게 우리가 스킬밍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문에서 한번 어떻게 언급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만약 정답이라면요. 7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청자들이 왜 웹사이트에 방문해야만 하는가 웹사이트라는 이 표현 지문에서 그대로 들어볼 수도 있을 것이고 www. 이런 주소로 그대로 등장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A번과 C번의 공통적으로 보다라는 동사들이 확인이 되네요. 구별하고 가셔야겠죠. A번에서는 일정표를 뜻하는 itinerary 그리고 C번은 images 보기 B번과 D번 관련해서 표현을 좀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번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라고 했고요. D번에 reward points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제 보상 포인트라는 뜻으로 일종의 적립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포인트를 계산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이런 보상 포인트를 쌓아서 나중에 그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 다들 겪어보셨을 텐데요. 따라서 이런 회원 혜택 프로그램이라는 표현도 좀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멤버십 프로그램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이 외에도 rewards 프로그램, 보상 프로그램 그리고 로열티, 충성심 이런 충성도로 뜻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로열티 프로그램 다 같이 회원 혜택 프로그램, 회원 제도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 문제 다시 한번 크게 보면서 우리가 노력할 세 가지 정보들을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71번에서는요. 자 광고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출발하는 지문이고요. 자 광고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고되는 대상과 관련해서 어떤 혜택이 등장할 것 같아요. 그 혜택 중에 이 디스카운트,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청자들이 뭔가를 해야만 합니다. 뭘 해야 하는지 특별히 좀 개괄적인 표현에 주목해 보기로 했죠. Multiple, 다수, 여러 차례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자 73번입니다. 웹사이트, 아마도 관련해서 관련 정보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그런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할 텐데요.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누려주셔야 되겠습니다.